하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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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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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죄송합니다. 아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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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하나씩 먹어볼까요? 오징어 하나씩 먹어볼까요? 와! 진짜 맛있다!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고추장찌개는 잘 끓였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그러면서 팔칼하고 매콤하니까 너무 신기한 맛이. 역시 잘 먹어야지. 으흐흐. 저 약간 땅이 김치 땅이랑 가져갈 거야. 진짜. 이 김치 땅 너무 많다. 가져가세요.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 들어갔어 괜찮겠어 잘 먹네 아 이쁜데요 아 근데 이거 저번에 두 개 배웠잖아요 황급한 차 아 무섭다 들어가나 면방 동기방 와 이거 비주얼 지금 무조기지 않습니까 진짜 대체 왜 Admiral 응 쨰옹 꼬꼬 움직여 얘 또 흐립하네 또 다 먹으라니까 음 아따 잘 먹어 입은 자 근데 입안이 커 지금 되게 걸맞았어 우리의 지금 모습이랑 주먹이 뜯기네 뼈가 나만 음 음 이 시간 멋자라 썼으니까 맛있게 바꾸고 가 그냥 위에 얹어서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음 음 맛있나 아 너 먼저 먹어 한입 그 다음 내가 다 먹을게 아 너에게 한입은 한입은 시작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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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f 아 아 아 예쁘다 네가 보 Fahrle roarsha رõ은 뇌업 상榨 뇌업 뇌업 뭐해? 언니 말 넣어서 너울에다가 말 못할 수 있나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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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왕 언니 이번엔 진짜 화나면서 너거 너 말표 활동 아 부럽다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추장 고추장 아무리 있어도 고추장은 그냥 같이 올려서 앞에서 다들 챙기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 아니 맛있어요? 맛있어 맛있어? 고추장 고추장 면이야 머리카락이야 그거 뭐야 면이야 머리카락이야 뭐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배우 맛있다 아 배고파 되게 잘하는데 진짜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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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그렇게 생각나 하하 지나보는 거 맞죠? 아우 빨리 많이 먹고 하하 하하 여보세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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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임빈이 오우 먹어 들어가는 거에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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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짱해 못 먹으면 내가 먹고 못 먹으면 너무 안오고 손가락에 뭐야 와! 와! 맞아만! 많다고? 이게 많다고요? 우리가 울을 많이 먹었지만 밥은 또 첫 끼라서 정말 힘이 나네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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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? 되죠? 와 굉장히 맛있다 가장 맛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김치까지 넣으니까 최고입니다 자 드디어 라면을 한입 아~~ 와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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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 와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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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근데 잘 먹는다 둘 다 끝났어요? 좀 큰데? 와~~ 잘 먹는다 와~~ 와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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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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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... 한 번만이라도 배고팡 먹어봤습니다 맛있어? 음~~~ 음~~~ 이 실감자가 대박이에요 감자 맛이 나네 음~~~ 한글자막 by 한효정